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 실천 의식 제고를 위한 결의 대회와 청렴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문을 낭독하며 보령시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를 다짐했고, 이어진 청렴 교육은 개정된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해 보령시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